경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오는 29일부터 닷새간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경북교육청은 정원이 15명인 초중고등학교의 미래교실을 박람회에 조성하고 학생들의 시선과 행동적 특성을 교사가 빅데이터로 실시간 수집해 학생의 학습 능력 개선과 정서 교육에 활용하는 미래교육 체계를 선보입니다. 또 경북교육과는 별도로 마련하고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생성형 AI로 학생의 질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플랫폼도 공개합니다.